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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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과거로 만납니다 꿈이야? 너무 불길해 나 오늘 못하겠다 사과를 안하라 부적이요? 인생을 바꿔주는 부적입니다 남은 거 그냥 다 드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세 보살 난 다시 과거로 갔다면 고등학교 때로 가고 싶어 고등학교 때로 가고 싶어 니가 미래에서 왔다고 너 백스톱 피쳐도 많이 왔냐 인생 선배로서 충고 좀 해준다고 생각해 그거야 다시 한 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네 You had bang bang? 잠시 가고 싶어 그 은혜